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남 창원의 오일장에서 어묵장사를 하는 54살 조모 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설 대목이라 누가 위조지폐를 건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다른 상인 2명도 똑같은 5만원권 위조지폐 석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범행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넉 장이 유통됐고 대구에서도 지난달 50대 남성이 만원권 위조지폐 수십 장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컬러 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색감이 흐리고 진짜 화폐에 있는 숨은 그림과 세 가지 모양의 홀로그램도 없었지만 나이 많은 상인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위조지폐는 모두 3,800여 장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남녀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기들을 쳐다보고 말대꾸를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의 왼쪽 뺨이 심하게 붓고 멍들었습니다. 무릎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A양과 B양은 지난 9일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무릎이죠. 수사하실 때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멍이도 있고 몸도 못 망치게 하고 죽을 거린다까지 말하니까 겁이 나서 아빠가 말 못했다 하면서 피해 여중생들이 가해 학생들을 쳐다보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바로 이곳에서 여학생 2명을 1시간 넘게 폭행했고 나머지 3명에게 친구들이 맞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게임을 하듯 폭행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앞뒤로 한 사람씩 서서 공을 주고받듯이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본 뒤 피해 학생들이 아프다고 하자 그럼 더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6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전반적인 날씨 보면서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을 비롯해 금요일까지 별다른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설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귀성길보다 기경길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주말엔 비 소식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어 추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오전까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창원과 진주 등 경남 곳곳에 옅인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단 조금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 10도, 김해 1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았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진주는 9도, 4,010도, 남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안 쪽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3미터까지, 먼바다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미량시 무안면 동산분여경로당 회원, 백안여성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량시 무안면 순한우구의 김필수 씨, 마을경로당 회원, 신법분여경로당 회원, 의령군 화정면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의령군 국류면 찰비봉사클럽 오수환 회장과 회원, 봉청부인회 김규임 회장과 회원, 운계 1구 경로당 곽사열 회장과 회원, 주부 민방위대 이형희 대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국류면 압곡 2구 경로당 이순옥 회장과 회원, 다현경로당 박병태 총무와 회원, 소화경로당 안재국 회장과 회원, 중압경로당 이병빈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의령군 낙서면 이선두 씨, 율산경로당, 내재경로당, 하천군 야루면 합인 1구, 박원순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하천군 쌍백면 하신마을 주민, 하신경로당, 여성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하천군 쌍백면 평구 1구 경로당, 안개삼길, 라수년시, 거창군 남상면 월포마을 주민, 송변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한산마을 주민, 남불마을 주민, 전척마을 주민, 청립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인평마을 주민, 매산마을 주민, 동영마을 주민, 고청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신기마을 주민, 묵동마을 주민, 산불감시원, 댄스스포츠팀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령군 유어면민 일동 9만 4,600원, 의령군 국류면 자연보호협의회 류경수 회장과 회원 5만 원,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국류면 지회 이영희 회장과 회원 5만 원, 거창군 남상면 생활개선회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가야읍 중검노인회 이진숙 회장과 회원 20만 원, 밀양시 산회면 기회경로당 회원 20만 원, 거창군 신원면 가망마을 주민 18만 원, 중유마을 주민들이 16만 6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령군 대지면 성기태씨 15만 원, 창령군 대지면 모산경로당 15만 원, 하만군 칠북면 통태경로당 13만 원, 거창군 남상면 남진마을 주민들이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후국경로당, 명주경로당, 삼정경로당, 지국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상정2구경로당, 덕교경로당,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주민, 창원 마산회원구 두척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량 산문동 휴먼시아 아파트경로당 회원, 하만군 군북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미량시 교동 충북경로당, 거창군 남하면 주부 민방위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무릉마을 주민, 무릉할머니경로당, 무릉할아버지경로당, 거창군 남하면 생활개선협의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거창농협 농가도우미, 남하농업 경영인 일동, 거창군 고재면 구속마을 주민, 와룡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고재면 탑선마을 주민, 하만군 법수면 백산마을 주민, 백산마을 최종무 씨, 창령군 대지면 모산분여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남 고성읍 덕선리 김옥석 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경로당 심영자 회장과 회원, 거창읍 노예마을 주민, 신원면 비곡마을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가야읍 학업노인회 정태권 회장과 회원, 이공노인회 박순권 회장과 회원, 합천군 생활개선회 허영옥 회장과 회원, 합천군 용주면 죽중리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하적포마을 주민, 의령군 의령읍 만하마을 경로당, 합천군 가회면 농촌지도자회 인충군 회장과 회원,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신원면 구사마을 주민, 거창군 신원면 대현마을 주민, 합천군 야로면 김선호 자율방범대장과 대원, 합천군 야로면 방종갑 구정 5구의장과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합천군 야로면사무소 성금모금 돼지저금통 6만 6천360원, 신원면 청연마을 5만 원, 합천군 외사 삼성농원 전명수 씨 5만 원, 에베네셀 어린이집 안성수 원장이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가정집에 모여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가정주부 9명을 검거했습니다. 55살 황 모 씨 등 주부 9명은 어젯밤 10시쯤 창원시 남양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모여 판돈 400여만 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39살 안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2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만난 이들은 2013년 7월 고성읍 한 전당포에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속칭 모카드로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9살 조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빼앗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경상남도가 매개충을 줄이기 위한 조기 방제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을 하게 되는 다음 달 말 이전까지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고 헬기를 동원한 항공예찰로 발생지역을 조기에 방제해 추가 확산과 재발생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확산을 우려해 그동안 버려졌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훈중을 거쳐 가공한 뒤 각재와 판재, 한옥기둥재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올해 가동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